목이 길어보이고 덩치가 줄어보인다는 승모근 보톡스 승모근 보톡스는 근육을 줄이는 보톡스 중에서 가장 부작용이 흔하고 심합니다 어떻게 맞으면 더욱 안전하게 맞을 수 있을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어깨 뭉친 무거움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데요 승모근 보톡스로 어깨가 풀어진다는 말이 있죠 정말 효과가 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됐습니다 이제 곧 남녀모도 얇은 티셔츠를 자주 입게 되는데요 이 승모근 부분이 나와있으면 목이 짧아 보이고 덩치가 있어 보이고 해서 스타일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승모근 보톡스를 한 번씩 맞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승모근이 굉장히 뭉쳐있었어요 고3 때부터 비주얼적으로도 좋지 않지만 어깨로 매는 가방 같은 걸 매면 자꾸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기분이 좀 좋지 않더라고요 이제 봄이 됐으니까 여름 데뷔용으로 이제 한 번 맞을 때가 됐네요 TMI로 여긴 혼자서도 맞을 수 있는 부위에요 거울 보면서 자신이 목이 긴 편이 아니다 상반신 쪽에 덩치가 있어 보인다 하는 분들은 계속 봐주세요 구독, 알림 설정, 인스타는 사랑입니다 사실 스타일을 위해 맞는 분들이 많긴 하시지만 가독 어깨 뭉침 때문에 맞으러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과연 어깨가 뭉치고 쉽게 어깨가 피곤하다 뻐근하다 귀신이 눌러앉은 것 같다 이런 분들이 겸사겸사 오시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뻐근하게 어깨가 뭉친 그 느낌 어깨가 뭉치신 분들은 그 느낌 아실 거예요 그거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느낌의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통증이 악화되거나 목, 허리, 등, 골반 등의 통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두통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런 부작용이 있고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 계속 갑니다 저희 채널에 물리치료사 한 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영상보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주름 같은 미용 목적을 떠나서 턱이나 종아리, 보톡스처럼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근육을 억제시키면 움직임의 제한이 와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데 턱이나 종아리, 승모근, 보톡스 맞고 다른 근육에 이상이 오거나 그 근육을 덜 쓰게 만듦으로써 재기능을 못해서 통증이 온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봐서요 제가 댓글 달았어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특히 승모근이 그렇고 저도 겪었습니다 보톡스 맞고 휴식을 잘 취하고 스트레칭, 운동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새롭게 근육이 밸런스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의견 너무 감사해요 우리 채널 수준이 올라가네요 물리치료사 선생님께서 승모근이나 종아리, 보톡스를 맞고서 부작용이 많이 왔다 생각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승모근은 정말 자주 온다고 생각해요 이런 현상들이 자주 올 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육을 줄이는 보톡스는 사각턱, 종아리, 승모근이 있는데요 다른 근육은 그래도 이런 증상이 드물게 오지만 승모근은 정말 흔하게 오고 거의 다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기 전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몸이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무엇이 지탱을 해줄까요? 바로 근육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거운 머리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깨와 목 주변의 근육들이에요 자 이런 사진을 보세요 이 근육들이 우리 몸을 지탱을 하고 있어요 저같이 큰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목과 어깨 근육이 너무 힘들어 하겠죠 그냥 여담인데요 제가 대학교 졸업 사진 찍을 때 저희과 졸업생이 130명쯤 되는데 졸업 사진을 차례차례 차례 찍는데 제가 거의 마지막으로 찍게 됐어요 대학교 졸업할 때는 학사모를 쓰고 사진을 찍잖아요 앞에 몇 개가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학사모가 제 앞에 130명이 문제없이 그걸 다 쓰고 찍었는데 저는 그 중에 어떤 것도 맞지가 않더라고요 작가님께서 직원에게 더 큰 것 좀 가져와 그러시더라고요 직원이 뭔가 가져왔는데 저한테 딱 쉬어보더니 신경제를 팍 내더라고요 제일 큰 걸로 암튼 그렇게 무거운 머리를 지탱하려면 목과 어깨에 계속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육이 쉬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긴장을 하게 되면 근육이 뭉치고 통증이 생기고 피가 잘 안 통하게 되고 또다시 근육이 뭉쳐서 손가락 같은 딱딱한 띠를 만들게 돼요 이걸 타우트밴드라고 합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는 척추 주변의 근육들은 서로 연결돼 있어서 나름대로 균형을 잡고 있어요 머리, 목, 어깨, 등, 허리, 골반 근육들이 다 서로 의지를 하고 있죠 어느 한 근육에 이 타우트밴드가 생기게 되면 몸의 자세가 나빠지고 이 나쁜 자세 때문에 다른 근육도 긴장을 하게 되고 또 다른 타우트밴드가 생기게 됩니다 점점 다른 근육도 뭉치게 되고 통증이 점점 다른 근육으로 번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목근육의 통증으로 시작했다가 어깨, 허리, 골반의 통증 또는 두통까지 오게 만들 수가 있어요 시작점이 어디였든 몸을 지탱하는 다른 근육으로 통증이 다 번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뭉친 근육들을 부드럽게 하려면 전체적인 스트레칭과 운동 그리고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떤가요? 현대인들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저만 해도 요즘 수면 시간이 얼마 안 되고 계속 앉아 있거나 계속 서 있으니까 제 목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제 몸을 지탱하는 근육들은 나쁜 자세에서 나름대로 균형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꽤나 큰 힘을 담당하는 커다란 근육인 승모근에 보톡스를 받게 되면 그쪽의 힘이 많이 빠지게 돼요 보톡스는 근육마비제니까요 힘이 막 빠집니다 사람의 자세라는 것은 나빠지더라도 천천히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텐데 보톡스로 갑자기 근육의 힘을 못 쓰게 만들면 몸을 지탱하는 근육들이 엄청 급하게 적응을 해야 됩니다 일단 힘을 담당하는 큰 근육 하나가 약해졌으니까 다른 작은 근육들은 엄청나게 힘을 많이 써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계속 예전처럼 목과 어깨를 혹사시켜야 될까요? 계속 앉아있고 서있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근육이 쉴 수 있도록 휴식을 많이 해줘야 될까요? 맞습니다 근육이 갑자기 혹사당하지 않게 천천히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잘 쉬어줘야 돼요 그럼 몸을 지탱하는 근육이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탱하지 않게 하면 돼요 누우세요 주무세요 잠이 잘 안 오면 누워서 라디오를 들으세요 팟캐스트 유튜브 같은 거 들으세요 TV를 볼 때는 꼿꼿하게 보지 마시고 쇼파의 목을 기대서 쉬게 해주세요 목베개를 해서 목에 힘이 덜 써진다면 목베개도 해보세요 스트레칭도 해주세요 목과 어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적인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유튜브에서 스트레칭 검색하셔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운동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운동을 해주세요 헬스장에서 근육 운동도 좋아요 죽을둥살둥 하는 거 말고 그냥 적당히 해주세요 내가 당분간 야근이 많고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고 당분간은 쉬거나 운동할 여유가 없다 또는 내 인생사 중에서 아기가 태어나서 밤새 육아도 병행을 해야 한다 가족이 아파서 퇴근 후에 병간호를 하러 가야 된다 이렇게 인생에 여유를 낼 수 없는 시기도 있죠 그러면 나중에 하세요 승모근 근육이 크신 분들은 대개 헬스장에서 골고루 운동하다가 커지신 게 아니라 대개 안 좋은 자세를 지탱을 하다가 커지신 분들이 많아요 따라서 승모근뿐 아니라 어깨 목 허리 골반이 이미 다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맨날 귀신이 누르는 것처럼 힘들죠 여기서 일이 많아서 휴식할 수는 없는데 승모근에 힘을 빼놓으면 어깨 목 허리 골반에 통증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근육이 뭉쳐서 딱딱하게 뭉친 뒤 타우트밴드를 풀어주는 주사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에서 하는 TPI, IMS 등의 시술들이에요 바늘로 자극해서 밴드를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승모근 보톡스를 할 때 TPI처럼 근육을 찌르고 풀어주면서 근육 마비제인 보톡스를 주입하게 되면 근육 뭉침이 풀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식, 스트레칭, 운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참고로 TPI나 IMS, 승모근 보톡스를 할 때 타우트밴드의 트리거 포인트를 제대로 찌르게 되면 근육이 두둑 두두둑 하면서 저절로 떨게 되는데 이 현상이 있을 때 근육이 풀어지는 효과가 더 좋은 걸로 돼 있어요 두둑 움직여도 놀라지 마세요 중요한 점은 평소 자세가 좋지 않아 근육이 많이 뭉치고 통증이 심한 분일수록 한 번에 보톡스를 많이 맞기보다 적당한 양을 맞고 또 우리 몸이 적응을 한 후에 또 용량을 추가해서 맞는 것이 안전해요 한 번에 많이 맞으려고 하지 마세요 평생 나쁜 자세로 살아왔는데 거기에 승모근 보톡스까지 맞았다면 우리 몸을 위해서 우리는 뭔가 해야 합니다 뭔가 하지 않는다면 몸이 더 아플 수도 있어요 승모근 보톡스를 맞는 김에 휴식, 스트레칭, 바른 자세,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병행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승모근도 줄고 전체적인 근육의 통증들도 완화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꾸준히 건강한 생활을 하신다면 어깨 뭉침도 올 일이 줄어들고 승모근 보톡스 맞을 일도 줄어드실 겁니다 구독, 알림 설정, 인스타는 사랑입니다